아빠 여기 불타오르고 있어요 강렬칩이 불타오르네? 불타오르네 J.J. 튜브 여러분 안녕 지우하고 서진이 오늘은 제빨와 함께 프링글스 챌린지를 한번 해봐요 그 앞에 6가지 서로 다른 맛의 프링글스가 있거든요 이것을 제빨가 여러분 모르게 줄 테니까 무슨 맛인지를 한번 맞춰보는 거예요 좋아요 한번 해볼까? 먼저 거기 앞에 보면 오른쪽에서부터 무슨 맛이 있냐면 그 주황색 통은 흰지래요 그 다음에 핑크색은 버터, 파라메 아 엄청 달콤하겠다 세 번째 거는 녹색은 파워크림, 어니언, 양파 갈색은 핫스파이지 조금 매운맛이겠네 아이고 안 먹어요 하늘색은 치즈버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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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햄버거 맛이 어떻게 날까? 그리고 마지막 파란색은 마요치즈 마요네즈와 치즈맛이래요 맛있겠다 일단 무슨 맛이 있는지는 알려줬으니까 이따가 먹어보고선 이 중에 무슨 맛인지 한번 맞춰봐요 네 자 여러분의 핫패는 첫 번째 맛이 있어요 일단 색깔은 하얀색인데 자 무슨 맛일까? 한번 맛을 봐보세요 그리고 무슨 맛인지 한번 얘기를 해줘요 맞추는 사람에게는 그 맛있는 걸 한 통을 다 줄게요 매운맛 같아요 매운맛 같아요? 많이 먹어봐요 조금 먹어서 맛을 몰라요 그렇지 맵지는 않은데? 맵지는 않아요? 무슨 맛이에요? 무슨 맛인가요? 초록색도? 초록색? 약간 쫄깃한 거? 아닙니다 약간 마요네즈에 치즈 약간 마요네즈에 치즈 마요네즈에 치즈? 땡! 틀렸습니다 꿀맛? 꿀맛이 나요? 아닌데요? 지우가 비슷하게 맞췄어요 아! 치즈 그렇지 지우가 맞췄어요 이번에 먹어본 거는 치즈 맛이었어요 와 지우 짠 자 두 번째 맛이 있습니다 먼저 냄새를 맡아봐요 꿀! 꿀! 꿀? 꿀 핑크색 토 꿀 핑크색 토 맞췄습니다 먹어보세요 달콤해? 꿀! 선생님 우와 맛있구나 자 두 번째는 버터 캐러멜 오 지우 두 번 연속 서진이 다음번에 좀 맞춰야 될 것 같아요 알겠죠? 자 그럼 세 번째로 한번 가볼까요? 뭔 것 같아요? 매울 거 같은데? 매울 거 같은데? 매울 거 같은데? 매운맛 매운맛 갈색통 혀준이가 맞혔어요 핫스파이시 혀준이 아까 걱정했는데 걱정한 만큼 매웠어요? 아니에요? 맛있게 먹을 수 있어요? 생각만큼 맵지는 않아요 너무 맛있어 아빠 먹어? 여기 불타오르고 있어요 감자칩이 불타오르네 불타오르네 네 번째입니다 먹어보고 무슨 맛인지 맞혀보세요 알겠어 파란색통 파란색통 맞혔어요 지우도 맛은 맞혔는데 내가 먼저 맞혀 마요치즈 마요네즈하고 치즈맛 파란색에 맞혔습니다 남에 있는 게 녹색하고 하늘색통이거든요 알겠죠? 한번 먹어보세요 양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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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양파처럼 약간 쓰고 매콤해요 양파처럼 약간 쓰고 매콤해요 그래요? 네 번째는 사워크림하고 어니언 양파 맛이에요 지우 자 이제 마지막 마지막은 색깔은 하늘색이거든요 근데 맛이 무슨 맛인지 한번 맞혀봐요 알겠죠? 아이씨 마지막 맛을 한번 맞혀보세요 무슨 맛인가 마요네즈 맛이에요 마요네즈 맛이나요? 아닌데요 매콤하다 매콤해요? 아닐텐데 햄버거 뭐 치즈 햄버거 그렇죠 와 맞혔습니다 지우 치즈 햄버거 정확히 맞혔어요 서준이 햄버거 맛이 나요? 응 약간 나요 어떻게 햄버거 맛이 나? 궁금해 치즈 햄버거 맛이잖아요 근데 치즈가 있고 약간 브레드 빵 맛이 약간 나요 빵 맛이나? 과자에서? 빵으로 이렇게 치즈 햄버거 아 그렇구나 자 프링글스 맞추기에서는 지우가 4개로 서준이 보다는 좀 더 많이 맞혔네요 그러면 오늘 먹어본 것 중에서 지우는 어떤 맛이 가장 맛있어요? 하나를 골라보세요 이거? 아 사워크림 사워크림하고 양파 맛있었어요? 네 서준이는 어떤 게 제일 맛있었어요? 불타오르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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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 불타오르네 재밌어요 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